안녕하세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매니페스토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들 특히 선거에서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팍팍해지고 있는 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그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들을 핥히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의 출발점 자체가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고요. 지금은 경희대 후마이타스 칼리지에서 시민교육을 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무엇인지 물을 때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가장 먼 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가능하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그 거리 또 머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 뭐 이런 것들이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길다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들은 대부분 선거 때는 여러 아이디어, 정책적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고 다 하지만 행동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가슴과 발로 만들어야 되는 것, 공약 실천은 가슴과 발로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강의 드릴 내용은 제가 그간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궤적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정책 선거, 정치의 요체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얼굴 이쁘고 말 잘하고 인기가 많고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이런 정책들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또 검증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과거의 얘기를 잠시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한 16살 때쯤 됐을 때부터 시작했던 것이 항아리 장수입니다. 이 항아리 장수를 하면서 사실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운동을 할 때도 그 당시에 아주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경험들, 또 그때 느꼈던 뜨거운 가슴들을 대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보기에는 볼품없이 보이는데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의 서민들의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런 운기입니다. 일단 항아리를 굽는 과정을 좀 보지요. 먼저 경상도 항아리를 가지고 전라도 지역에서 장을 담그면 썩습니다. 경상도 항아리를 가지고 전라도 지역에서 또 장을 담그면 썩습니다. 이 이유는 항아리의 생김새나 쓰임새 자체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또 그 지역의 특성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정책 공약을 만들 때 1차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성을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고 그 지역에 맞는 공약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사회에서 나오는 선거 때 공약이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이게 어떤 공약들이 좋은 공약이고 나쁜 공약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항아리를 만들 때도 기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항아리를 만들 때 수비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흙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이 흙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면 항아리가 나중에 완성됐을 때 물이 줄줄 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공약을 만들 때 한두 달이면 뚝딱 하고 만드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공약이라고 하는 건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약 한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만들 때는 기초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 항아리를 흙을 잘 고르고 난 다음에 하는 과정이 굽는 과정입니다. 이 항아리를 불에 넣고 굽는데요. 이때 또 잘못 보면 항아리의 모양이 뒤틀리고 또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굽는다고 항아리를 굽는다고 하는 것은 그 공약에 영원을 담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공약을 1부터 100가지까지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공약에 정말 자기의 진심을 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항아리가 다 장을 담그는 항아리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항아리는 김치를 담기도 하고요. 어떤 항아리는 새우젓을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직자로 출마해서 어떤 항아리로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성을 명확히 해줘야지 좋은 공약이고 좋은 정책 공약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통성인데요. 이 항아리 장소로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좋은 항아리를 이게 좋습니다 하고 내가 외치고 파는 것이 아니고 항아리를 팔기 전에 서민들의 팍팍한 삶. 요즘 대개 자제분 어떠시죠? 말은 잘 듣나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서로 삶을 나눌 때 또 항아리가 잘 팔렸고 또 그 항아리를 산 사람도 기분 좋게 그 그릇을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 지역성 그 지역의 특성을 담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담는 마음 쓰기가 중요하다. 또 책임성,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을 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책 공약을 제시한다고 하면 정책 갖고 승부가 나지 않아 이런 얘기는 아마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이디어 같은,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내는 것을 매니페스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보는 것, 선거 때 한 마리 다르고 선거 이후에 한 마리 다른 것 아니겠는가 라고 검증해 보는 것이 매니페스토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짓말 공화국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은 고의적이고 조작적이며 무책임했다. 너무 좀 네거티브하게 발언을 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증거를 한번 함께 보시죠. 처음부터 기반적이었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 살펴보죠. 60년대 군부구태타 세력의 민정이왕 공약, 어떻게 지켜졌나요? 70년대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공약, 나는 대통령이 되면 중간평가를 받겠다. 이 모든 공약들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약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민정이왕에 대한 공약이나 중간평가에 대한 공약으로 표를 얻으면 안 된 것이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표를 얻어야 되는데 선거 때 한말이 다르고 선거 이후에 한말 달랐던 것이고요. 김영삼 대통령의 쌀시장 개방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지만 이것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고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했던 공약도 이 시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이유로 위약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들이 선거 때 한말 다르고 선거 이후에 한말 다른 또 선거 때는 목숨을 걸겠다 내 대통령 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선거 이후에는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은 처음부터 기만적이었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과장돼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낯뜨거운 낯끄러운 우리의 역사를 좀 선거 문화를 살펴볼까요. 이것은 실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전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 당시 선거방송 토론회 때 나온 건데요. 생방송 TV 토론회에서 에이 후보, XX신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약을 했던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실욕선도 없는 것 같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상대 후보가 얘기한 건 아, 그거 어디서 봤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건 오보입니다. 전 국민이 바라보고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데 공약이 아닌지 맞는지도 서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아주 낯불러운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 성장률 6%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폼락의 7%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성장률을 얘기할 때도 허황된 숫자 노름을 했다라는 것이 그간 과거에 우리 선거 문화가 갖고 있었던 후진적 정치 형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볼까요? 747 공약 747 공약 이게 공약일까요? 아닐까요? 또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매니페스토 본부가 대선 과정부터 747은 공약이 아니고 슬로건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고요. 공약인지 아닌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대한민국이 7% 성장을 해도 세계 7위는 수치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산수가 안 맞는 공약들 산수가 안 맞는 주장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은 공약이 아니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발언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는 대선 매니페스토 도서 지역 공약 몇 페이지 몇째 줄의 공약이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아, 잘못 오도된 것 같다. 이런 해명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황된 숫자 노름과 낯뜨거운 오리발 선거 때는 공약이었다가 선거 이후에는 공약이 아니었던 이런 후진적 정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떻게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선거 때의 정확히 공약이 뭐고 그 공약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따져봐야 되는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06년도 5.31 지방선거부터 이제부터는 공약이 뭔지를 우선 명확히 하자. 이것은 선거 때 공약이고 또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지 또 이게 실효성은 어떻게 있는 것인지를 좀 명확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선거 때 누가 정책공약 보고 뽑아? 또 그거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좀 거짓말에 대해서 온정적인 온정적인 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외국의 경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정치인들의 기만적인 거짓말은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사회는 곧 파멸의 길을 걷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표를 얻게 한 거짓말은 인정사정 봐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외국의, 선진 외국의 아주 고정된 관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 지도자의 거짓말이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전체 사회가 신뢰가 유지될 수가 없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뢰를 기반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곧 파멸을 겪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성 황폐와 모든 사회의 악의 군함, 악의 숙주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보통 재기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한 번쯤은 재기회를 주는 것이 미국 사회이기도 한데요. 최소한 라이어, 거짓말 장애, 특히 정치인의 거짓말 장애는 최대 욕이면서도 원아웃 제도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상식이 바로 서지 못하고 게임의 룰로조차 바로 서지 못하는 불공정 사회는 사적 이익과 권력의 탐욕에 의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표를 얻게 한 거짓말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외국의, 외국, 서구선진국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거무나 한국의 사회상은 어떤가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표를 얻게 한 거짓말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 가지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지 못하고 여러 불공정적인 사회로서 고착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에는 선거 때부터,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약속을 잘 지키고자 감시하는 그런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매니피스톤 운동이 도입됐습니다. 그렇다면 매니피스톤는 또 무엇인가 이게 뭐 정책선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왜 또 매니피스토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죠 선거에서 매니피스톤는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유카원 원칙으로 쓴 반성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니피스토라고 하는 것은 선거 매니피스토와 매니피스토 운동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선거 매니피스토는 출마자가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적 선언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게 유카원 원칙으로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정책 공약들을 써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문이라는 뜻이 포함되는데요 과거에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들을 좀 했는데 이제부터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반성문 쓸 때 보시면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내가 믿어주겠는데 그러면 반성문 쓸 때 유카원 원칙으로 써 구체적으로 써야지 믿어주지 않겠어? 이런 내용들이 선거 매니피스토에 펀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선거 매니피스토의 기원을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매니피스토 기원은 어원으로 보면 증거, 증거물이라는 어원 라틴어의 매니피스토스라고 하는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증거, 증거물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게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선언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문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서, 문서로서 반성문처럼 내놓는 것을 매니피스토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어원 자체가 증거, 증거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 동기를 밝히는 공적선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선거 매니피스토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더 이상 표를 얻게 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1997년도 노동당 토니 블레어가 매니피스토 지금 보시는 매니피스토를 발표하고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 주목을 받는 것이죠 책임정치를 하고 신뢰정치를 하고 소통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거매니피스토의 기원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매니피스토가 있고 매니피스토 운동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선거매니피스토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반성문이고 문서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잘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담아서 내는 것이 선거매니피스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매니피스토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 요즘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대통령 선거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선거 공약들을 보면 뭘 해주겠다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경제도 성장시키겠다 혜택도 늘려주겠다 세금도 줄여주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선거에서 공약은 해주겠다가 아니고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선거에서 공약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이다 이렇게 새로 설정되는 게 매니피스토입니다 일본에서 20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후보자 유권자가 더 이상은 부탁이 아닌 계약과 약속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것에서 매니피스토가 출발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니피스토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당대회를 보시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인물만 뽑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인물과 함께 당의 정강 정책을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각 당의 정관에 매니피스토 내용과 작성 방법 및 절차들을 규정해 놓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부탁이 아니라 계약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매니피스토라고 얘기하는 게 구체적인 개별의 정책만 내놓는 걸 매니피스토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작성 과정을 중시하고 약 한 2년 걸립니다 늘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유권자에게 물어보고 듣고 적고 거기에 따라서 당에 들어가서 토론하고 이게 정책화돼서 실현됐을 때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충분하게 토론한 이후에 그냥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철학, 비전과 시대소명,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1부터 100까지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소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겠다는 걸 명확히 적고 이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연계도표를 명시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실행 방안과 기대효과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이 매니피스토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의 선거 문화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과연 매니피스토 운동이 정착되고 있는 것인지 지난 7년 동안 2006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과연 정착이 잘 되고 우리의 정치인들이 매니피스토에 굉장히 적절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되돌아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부터 100까지 내는 게 아니라 잘 듣고 자기의 철학을 담고 거기에 대한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놓고 또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이런 것들이 선거 매니피스토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선거 매니피스토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선거 공약과 매니피스토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뭐 공약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매니피스토라고 얘기를 해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거 공약과 매니피스토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 설명을 늘 드립니다 왜? 구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니피스토의 구분점은 이것만은 꼭 하겠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은 꼭 하겠다 임기도 있는데 자기가 보장받은 임기도 있는데 어떻게 1부터 100까지를 다 할 수 있겠냐 나는 이것만은 꼭 하겠다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정치, 경제, 환경, 치환, 육아 문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회 밀착형이고 생활 밀착형인 세심한 대책을 내놓고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며 선택과 집중을 한 공약을 내놓는 것이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백화점식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공약과는 다르다 이게 과거의 공약과 매니피스토의 첫 번째 구분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요즘 대선을 보시면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막 내놓는데요 그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매니피스토는 문서로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외국의 매니피스토를 보면 매니피스토 피라믹이 있다 어떻게 피라믹이 있냐 정책공약집을 보면 철학이 있고 시대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지표가 있다 나중에 유권자들이 이게 잘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게끔 자기 지표를 놓는다 그리고 원칙을 세우고 또 우선순위를 세우고 핵심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세부 실천 과제를 유권자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일모교연하게 내가 당선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일모교연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게 매니피스토다 1부터 100까지 그냥 나열 형식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보시기에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게 과거의 공약과 매니피스토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분점은 매니피스토에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전문가 선생님들이 한두 달 만에 뚝딱 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함께 만들고 함께 이행하고 함께 평가하고 함께 실천하는 이렇게 혼자 공약을 만들고 혼자 실천하고 혼자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앞부분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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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P, D, C, A 사이클이 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공약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공약을 만들고 국민들의 팍팍한 삶, 고단한 삶 속에서 공약이 나오고 또 이행하는 데 혼자 독자적으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이행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상식 물어보고 또 제가 잘했는지 같이 한번 평가해 볼까요? 또 잘했으면 나한테 한번 기회를 더 주세요 못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매니페이토 사이클이 작동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매니페이토에는 매니페이토 사이클이 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니페이토 방식의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니페이토 선거를 설명드릴 때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권재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선거들을 보시면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유권자들은 수동적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후보자들, 제도정치권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만 하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보고 관객민주주의 또는 시끄러운 소음 그건 정보가 아니고 그건 공약이 아니고 그건 소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스크래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니페이토 선거는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듣고 싶은 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어떻게 할 거지? 이렇게 묻고 답을 듣고 선거에 임하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학자 중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다 보잉 747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에 기장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다 승객 중에서 기장이 될 사람을 뽑아서 4년이건 5년이건 그 비행기 운항, 보잉 747 비행기를 운항을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미국으로 갈 건지 프랑스로 갈 건지 독일로 갈 건지 중국으로 갈 건지 일본으로 갈 건지 이런 방향성을 묻고 당신의 철학과 방향성을 묻고 과연 이 비행기를 잘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철학과 능력, 자질과 능력을 동시에 검증하고 기장을 뽑지 않으면 보잉 747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하게끔 하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매니페스트 선거다 또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승객들, 국민들이 모여서 보잉 747에 타고 있는 승객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게 맞는지 프랑스로 가는 게 맞는지 일본으로 가는 게 맞는지 중국으로 가는 게 맞는지 토론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을 묻고 그리고 토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니페스트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하죠? 민주주의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얼만큼 큰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에이 귀찮아. 당신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공멸의 위로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에서 매니페스트 검증은 아까 토론을 하기도 하고 검증을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선거 매니페스트 검증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대부분 선거 때의 방송 언론을 보면 똑같다 A당과 B당의 정책이 똑같다 A당과 B당의 주장이 똑같다 A후보와 B후보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그러면 거꾸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세계의 세계의 어느 정당이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후보자나 정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정당이나 제도 정치권으로 다 똑같을까요? 그것이 왜 똑같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철서형이 이름이 같다고 모든 똑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우선순위와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검증은 일단 후보 간의 차이 후보 간의 차이를 보는 것이고요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철학과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고요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실현성을 한번 토론해보고 확인해보는 유권자들이 토론해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매니페스트 검증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에이 정책 공약 다 똑같아 뭘 공약을 보고 뽑아 이렇게 하는 것은 매니페스트 선거 검증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일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을 봐도 경제민주화 똑같죠 복지 똑같죠 일자리 창출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력후보와 정당들이 같을까요? 과연 같다고 보시나요? 생각하고 있는 철학 자체가 다르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것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의 쓰임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또 이런 정책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것이 선거 매니페스트 과정의 검증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거 공약, 선거 때 누가 보나 유권자들이 누가 보나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역 보고 투표하고 인맥 보고 투표하고 얼굴 보고 투표하고 말 잘한다고 투표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 게 과거의 우리 한국 사회의 선거 문화라고 보죠 하지만 이제는 지식 기반 사회에 돌입돼 있다 이제는 정치인 만큼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이미 대한민국 유권자가 지식 기반 사회에 돌입돼 있는 유권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소한 고의적이고 조작적이며 무책임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관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관대할까요? 그리고 정책을 안 볼까요? 정책 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책만 보고 투표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물과 자질 또 그에 따른 정책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정책 선거라고 하는 것은 주요 정책들 유권자들이 모두 숙지하고 있는가 또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확률이 A후보와 B후보 간의 승부에 승부에 만약에 A후보와 B후보 간의 3% 격차로 승부가 갈린다 했을 때 그 격차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인가 이럴 때 정책 선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결코 한국 사회가 정책 선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또 정책을 보고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겠지만 정책 선거를 전혀 안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트 혼동을 말씀드릴 때 관객 민주주의에서 시민민주주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아직은 대한민국의 선거문화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돼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차 성숙돼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늘 기록하고 검증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 과정에서는 이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늘 검증하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뚱뚱해지는 운동 그래서 엉뚱한 운동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매니페스트 혼동이 한 7년간 진행되고 있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들의 거짓말에는 그렇게 관대한 사회는 이제 서서히 지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19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선택을 좀 볼까요? 유권자 선택을 보면 18대 총선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대 총선 과정에서의 매니페스토본부 평가는 서울 수도권은 집값 비 수도권은 땅값에 투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서울 수도권 유권자는 뉴타운 개발 공약이나 특목고, 자사고 이런 공약을 낸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 국책사업 유치 이런 데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초반에는 자기의 사익 사적 이익에 투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18대 때는 사적 이익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그것이 18대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의 실현되는 과정 또 논의되는 과정을 봤을 때 나의 사적 탐욕에 대한 반성과 그에 대한 응징이 19대 총선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죠 18대 총선의 국회의원 공약 완료도로 보면 완료된 것이 35.16% 35% 됩니다 미완료된 것이 65%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매니페이터 본부에서는 좀 관대하게 평가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됐건 자기의 공약 이행 완료율과 미완료율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현역 의원 재선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뉴타운 개발 공약이나 어떤 산업단지 조선 같은 국책사업 유치를 공약했던 현역 국회의원들의 낙선율이 상당했습니다 더 이상은 표를 얻게 한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는 표를 얻게 한 거짓말에 관대한 한국 사회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 3.0 시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산업화 시대의 1.0 시대 때는 그냥 몇몇 에리트들이 정치 에리트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낙수형으로 듣고 판단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동원형 에리트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부화 시대 때는 소통은 하나 소통은 하나 동원된 수동적인 그런 유권자들의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미 이런 지식기반 사회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이 사회의 아젠다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가치를 주도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들의 표로 얻기한 거짓말이나 정치인들의 실현 가능성 없는 실효성 없는 표로 얻기한 거짓말들에 응징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권들은 세상이 변하고 유권자가 변한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반성문을 써내야 되는 더 이상은 표로 얻기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슴에서 불어나는 또 공약을 만들 때 발로 뛰어다니면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피부로 느끼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공약을 내야 되는 정치권이 아직은 변해야 되는 정치권이 아직은 변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니페이터 운동이 이번 대선 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아직도 낯뜨거운 오리발과 허양된 숫자 노름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가 변해야 정치가 바뀐다고 보는 건데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타가 좀 낫네요 정책 없는 재정은 낭비요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다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내 지갑에 쓸 돈이 없다 그래도 뭘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겠죠 내가 이쁜 가방을 사야 되는데 그 가방이 한 100만원 정도 된다 근데 내 지갑에는 지금 10만원밖에 없다 그럼 아마 그 가방을 사실 수 없을 겁니다 또 내 주머니에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가지고 뭘 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조금 있다가 하면 내 지갑이 텅텅 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고 정책 없는 재정은 낭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선거 공약을 내놓을 때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며 재정 규모가 얼마나 되며 자산과 부채는 얼마나 되며 또 꼭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정책은 이만큼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은 얼마큼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권자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때만 되면 서민행보 이벤트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때밀어주러 가고 바퍼주러 가고 또 과거 공약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믿고 맡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잘했나요? 또 총선 때 나온 공약은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코털 숫자를 세겠습니다 저희가 그분에게 정말 코털 숫자가 지역 주민의 코털 숫자가 몇 개인지 세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슬로건성 이벤트성 선거 때만 되면 버퍼주고 양론 가고 시장 가고 그런 것들은 선거 이전에 하셔야죠 선거 때 하시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위한 이런 이벤트 선거를 근절하자 정치는 쇼비니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슴으로 해야지 이런 걸 자꾸 쇼비니스 이벤트 정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갔다 후보자가 어디 갔다 정치인이 어디 갔다 정당들이 어디 갔다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 비전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따져보셔야지 낯뜨거운 오리발과 숫자 노름이 허황된 숫자 노름이 근절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듣고 싶은 말을 묻고 따지자 어떻게 따지냐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반성문을 받듯이 꼼꼼히 따지자 그렇지 않으면 낯뜨거운 오리발과 선거 때 한 얘기 다르고 선거 이후에 한 얘기 다른 오리발이 근절되지 않을 거다 허황된 숫자 노름이 근절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니피스트 혼동을 통해서 일본이 평화적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일본의 언론 발언이 한국에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 민주주의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일본이 후진적이다고 하는 트라우마를 이제야 극복했다라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굉장히 크게 대서 특필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이 아시아 사회에서는 굉장히 성숙돼 가고 있다 했지만 일본도 해낸 매니피스트 선거 매니피스트 운동이 아직까지 근착이 되지 않고 선거 때 한 말 다르고 선거 이후에 한 말 다른 오리발 정치가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허황된 숫자 노름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현명한 유권자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결국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은 것은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표로끼한 거짓말을 철저히 응징하기 위해서 표로끼한 거짓말의 오대 특징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거 전 한 말 다르고 선거 이후에 한 말 다른 표리부동형 정말 큰 정책 메가톤급 정책을 내놓으면서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는 입 꽉 다물고 있는 빈수레형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나만 뽑아주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는 북고보자형 또 선거의 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지는 또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선거 며칠 전에 내놓는 급조형 마지막으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새롭게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김한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꾸기 위해서는 유권자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 문화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정책 공약을 볼 때 이런 다섯 가지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근절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힘 있는 반란이 있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거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 선거에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낮은 곳에 계신 분들 또 소외받은 분들 가진 사람들보다는 덜 가진 사람들 내지는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한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에서의 공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매니페스트 운동을 2006년도 처음 시작할 때 6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실현 가능하다고 될 수 있다고 너는 이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초반에 16살 때부터 항아리 장사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아리는 가진 사람, 부유층이 쓰는 그러한 온기라기보다는 팍팍한 삶, 고단한 삶들을 영유하시는 분들이 썼던 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곳을 이곳저곳 가게 됐고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항아리 장사를 한 것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아니고 저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항아리 장사를 하면서 늘 갖고 있었던 소원 중에 하나가 나도 아르바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봐왔던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던 그 서민들의 이야기들, 모습들 또 힘든 들, 고단함들 이런 것들이 가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안 돼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내가 하다 지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이어서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여의도 팡타즘을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한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가능이 현실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거나 한 사람이 한 가지 꿈을 오래 꾸면 된다는 말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정치가 변해야 되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정치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풀립니다 하지만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4도 돼야 되는 것 즉 사회적인 난제들 또 우리 사회의 병목 현상들 또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비전을 설정하는 일들 이런 데 필요한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가 변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또 대한민국이 지구촌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엉덩이가 뚱뚱해지는 엉뚱한 운동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고 있지만 뚜벅뚜벅 가고자 합니다 이런 매니피에트 운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힘 보태주시고 하는 것들을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선거를 개혁하는 것 선거 문화를 개혁하는 것 유권자들이 선거를 바꿔내는 것이 사실은 정치개혁의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대의민주주의 출발 지점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해결할 방안들을 정책공약으로 만드는 것 또 미래의 그 사회의 미래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겠다 선거 이후에는 나몰라라 오리발 내놓고 또 선거 때 이 공약 적응하고 약속해놓고 선거 이후에는 난 그런 공약 할 일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짓말 공화국 거짓말이 판치는 사회 거짓말로 표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을 근절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매니페스토가 무엇인지 왜 우리 사회에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이 있는지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선거 매니페스토는 무엇이며 선거 매니페스토는 과거의 공약과 어떻게 다른지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왜 될 수 있는지 이미 지식기반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우리 한국 사회에 근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힘있는 유권자 반란을 부탁하는 것으로서 강의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매니페스토로 모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책선거로 모든 잘못된 한국 사회를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를 바로잡는 것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것의 첫 발 혹은 작은 돌로서 매니페스토는 유효하다 이런 말씀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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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